고기 좋다! 고기 정말 좋다! 우리 코키 만들기를 하고 우리 열심히 만들어서 원산도 선물을 해주자! 네! 우리 대홍볶이 나와! 너 없었어? 난 궁금해 난 이거 진짜 잘하는 짓인지 예 예 예 어떡해? 너무 예쁘다! 미쳤다! 무조건 안사할까? 괜찮아봐 넌야 도착할 거도 문질까? 예예 예예 어떡해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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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안사할까? 무조건 안사할까? 눈이 미칠 건가? 나머지 미치면 낼지 몰라 나의 사랑 전인 좀만 더 용기래 다른 번짜리지 마 이 쌀 내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다 없으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